오늘 성취된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해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서는 24제자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개인 서신입니다 이때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회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이 2차 포로로 강검 연검이 된 이후에 풀리지 못하고 AD 67년에 순교하는 이는 현장에 마지막으로 서신을 정리하는 중에 이 디모데 제자에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부분에 첫 번째가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를 가져라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고난을 당한 너무나 큰 어려움 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고난을 이렇게 당할 그때에 교회적으로는 외부에서는 이 내로 황제의 대박회가 일어나고 내부에서는 이는 이단사상 이는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 내부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중요한 때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제자를 세우라는 이런 또 교훈을 남기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승리의 비결 모든 부분에 인내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정쟁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기본이기 때문에 사랑과 싸우지 않고 말씀을 무장하여서 성도를 지키고 끝까지 또 사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에 있는 사랑하는 그는 제자 디모데, 아들 디모데, 동력자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지금 늦은 비의 은혜 속에 12월, 11월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또 이렇게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대지 1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루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애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성경에 대한 이미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1차 여행에 만나서 2차 때 제자로 합류하면서 바울과 함께 세계보고마의 동력자로 또 영적인 아들로 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번 강단 말씀이 제자로 선포되어지고 이제는 이 제자들이 사도로 현장으로 둘씩 둘씩 보내는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올해 우리 본당 온단 말씀이 복음치유와 24 제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각자 또 개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강단의 흐름은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제자는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속에 교회의 방향 속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제자의 응답입니다 이제는 현장 우리가 하반기 마무리 보아 내년의 응답은 현장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전체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또 제자로 삼았고 또 바울이 또 디모데를 또 목회자로 삼아서 디모데의 후서의 부분에는 목회자로서 또 세워야 할 부분과 또 영적인 부모로서 주시는 메시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또 중간에 중학교 때부터 믿은 자가 있고 또 부끄러운 구원인 하나님 날아가기 전에 마지막 열차를 또 타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는 제자의 부분에는 말씀이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성경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500년 전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100년까지 약 1600년간 66권의 성경을 36명의 기록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36명의 자가요 저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기록자예요 기록자 이 36명은 기록자입니다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사람이 쓴 글이 성경이 될 수 있냐 하는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36명의 각자의 사람 그 시기와 또 그 사람의 하는 일과 또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시기는 다 연대와 장소와 역사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개시를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인간의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적은 책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올 메시야 어떻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고 그 구원자가 우리를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왕 그리스도로 구원할 것이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세밀하게 적어놓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은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부분은 뭐냐 각자 36명이 그 사람들이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연대도 다른데 하나같이 같은 주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로 향해서 구약은 오실메시아 신약은 성취한 오실메시아를 그리고 남은 마지막 제리말 예수 그리스로 기록한 부분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될 때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과 언약할 때 이것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내 삶에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썼다고 해서 사람의 서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때그때 맞는 이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 성취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그 모든 것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쓴 기록이 아니라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오늘 소대지 이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여기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장세기 3장의 문제를 끝내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대한 구원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의 구원까지도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안기하게 하고 손목에 매게 하고 이마에 미간에 새기게 하고 문선주에 우리가 새기게 할 만큼 그들은 이 자녀 교육은 하나님 중심의 신분주의입니다 유대인의 사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교육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를 키웁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방인의 부분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부신자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우리는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태어나자마자 할 일을 향하고 그들은 성경을요 이 율법을 그들의 삶 속에 그냥 삶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와 또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와 세계위의 열방위에 세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 많은 자들이 아직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극소수만 예수를 믿지만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세계위에 세우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24 제자의 응답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늦은 비의 은혜 속에 우리 원단의 배경인 느예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고 8장은 당연히 읽으셔야 되고요 지금 마태복음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부터 마태복음을 우리는 성경을 장세기부터 안 읽어도 됩니다 지금 강단이 가고 있는 말씀 속에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장세기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속에 마태가 받은 응답 그리고 지금 신명기를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5경 중에 마지막의 부분으로 가난에 들어갈 2세대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더 많았고 대면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또 신명기의 말씀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힘이 좀 다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뼈대이고 이 말씀은 자로나 오로나 흔들리지 않는 삶의 우리의 또 지표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기둥이 있는 자는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원단의 말씀 술 간원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아서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응이 일어나는 게 올해 원단의 배경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이 문제와 사건이 떨어지면 언제나 원단의 배경을 들어오시고 첫 주 주일 말씀 첫 주 금요 말씀으로 들어와서 모든 기준을 삼으시면 됩니다 첫 주 주일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아무것도 빌리포스 말씀이죠 지금 11월인데 첫 주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1월 달에만 첫 주 말씀 원단 말씀 잡으시면 안 되고요 11월에 마무리 늦은 비의 은혜로 이른비로 주신 걸 가지고 늦은 비의 은혜를 거두어야 됩니다 왜냐 이른비 때 씨를 뿌린 것을 늦은 비 때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이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내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뭘 많이 했다?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만 딱 가면 되는 거니까 말씀이 기준이죠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말씀이 있는 자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또 네넌트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암송하기를 그런데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요 1년 동안 말씀을 읽으면 암송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십 개명을 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머리가 돌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새겨 주더라고요 저도 사고가 나가지고 암송이 좀 안 되는데 정말 느에미아를 또 읽고 또 읽으니까 어느 순간에 한자를 안 틀리고 애운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도 말씀이 우리 내 심령 안에 기도 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어느 목사님이 한 곳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딸이 두 명인데 자기는 영어 수학 가위는 안 시켜도 이 성경 가위는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성경 가위를 시키는구나 저희 이제 우리도 제가 특별히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부분에 돈을 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 읽는 거 읽는 거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구약의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신약 필서하고 읽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거에 비해서 돈이 비쌌거든요 근데 저희가 영어 학원도 있고 수학 학원도 있고 어마한 학원이 다 있는데 성경 학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위를 시킨 게 맞더라고요 성경 학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먹고 사는 부분에는 학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학원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세상에는 없어요 이 교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하반기에 모든 마무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는 어려서부터 몰라도 지금 아시면 됩니다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게 하고 후대들이여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만한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구원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서는 24제자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해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짐승같이 삽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랑과 짐승을 같이 창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먹고 사는 이 일에 오로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짐승처럼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감동된 제가 초반에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감동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어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또 살아갈 때는 라이센스를 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업을 가지고 기능인을 또 살아가게 하려고 부모들이 너무너무 우리가 투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죠 세상에서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이 원래 아당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는 그 모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하늘에서만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공부를 해서 배운 이 세상의 지식 이거는요 부신자도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에게 맞추는 아담에게 그 모든 짐승의 이름 짓는 것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출 이 모든 비밀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정말 지혜롭고 성경을 읽을 때 그때그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삶의 열매 또 영혼고원의 열매 우리가 또 헌당의 열매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너무나 큰 열매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을 꼭 묵상하셔서 우리 2013년도에 온단의 말씀이거든요 지난주 우리 금요 말씀이었는데 이번 주에 꼭 28장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에 우리 하반기 우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고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 느예미아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느예미아계 역사한 그리스로 우리에게 역사하고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는 마태복음의 역사한 그리스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 디모데우서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는 디모데우서에게 역사한 그리스로 성령이 각각의 역사하였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 부원하지 마시고 육신의 것만 강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잡고 육신의 것을 강구하는 영적인 디모데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뻥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사단이 비웃고 말씀이 없는 자는 나의 의가 드러나고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제자이고 말씀이 있는 자는 그리스로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성경 속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 이 성경 안에 나의 말씀으로 되는 또 올해 24 제자로 세워지는 정말 중요한 느에미아의 제자 마테의 제자 또 모세의 제자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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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